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여기 보시는 천입니다. 뮤직노매드의 제품이고요. 뮤직노매드는 처음에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시작했던 브랜드인데 여러가지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타 악세사리에서 상당히 큰 입지를 가지게 된 브랜드죠. 이 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천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. 8,000원인데요. 왜 이렇게 비싼가? 살펴보시면 이게 100% 플란넬입니다. 모직이죠. 모직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천이 부드럽고 감촉이 좋습니다. 그리고 단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닦아도 기타에 잔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특수 가공된 천입니다. 그래서 이쪽 부위도 닦으시고 이쪽 부위도 닦으시고 끝부분으로 이렇게 닦으셔도 기타에 잔 스크래치가 가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부드럽게 모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뿐만이 아니고 스트링 닦으실 때라든가 파츠 닦으실 때라든가 하드웨어 정리하실 때도 좋고 기본 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좀 고급 악기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쇼룸을 관리할 만큼 여러 개의 기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고급 천 하나가 기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천들 가지고도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악기가 약간 고가이거나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할 때 기타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100% 플란넬의 뮤직의 제품으로 한 단계 악기 관리의 퀄리티를 향상시켜보는 것입니다. 어떨까요? 오늘의 일이었습니다. 오늘의 일이었습니다. 아